지난 시간에, 이게 수업은 아닌데, 지난 시간 전김자 3탄인가? 하여튼 이걸로 끝났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제가 웬만하면 다 소개시켜준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빠르게 몇 가지 더 보고 가봅시다. 전국에 참 대단한 우리 아들, 딸들이 많아서. 자, 빨리 빨리 가보자. 그러니까 맨날 함수를 보면서 저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요. 꼭 반드시 수학할 때 저를 안 그리셔도 저는 이제 괜찮아요. 뭐 정확하게 저를 그린 거 맞잖아요. 누가 봐도 저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이 달지 마십시오. 이이 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맞잖아요. 맞잖아요, 저. 그래요? 이게 뭐야? 학원 벨소리 연주회. 아, 이거. 야, 너 왜 비키니를 입히는 거야, 이 새끼야. 진짜. 왜, 왜 그러는 거지? 아, 또 작년 그게 생각이 나네. 진짜 또. 발레리나 그거. 중성마녀. 음, 그래요. 옥수수, 요즘에 그 보니까 뭐 어디 학원에서는 옥수수 수염차를 뭐 이렇게 주더라고. 거기에 그림 그려서 저한테 주시던데.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게 도대체 선생님 언제나 건강하세요? 1등급 제조기에 왜 넬름을 버리고 있어? 나 부이단어 넬름 버리는 거 거치. 음, 그래요.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아주 평범하지만 어쨌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넬름, 넬름. 우리 넬, 넬, 넬. 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가만있어 봐. 절대 다른 사람 그림 밑에 그린 게 아니라는 사실. 음, 뭐 그렇다고 해도 네. 전혀 뭐 느낌이 오지 않는다. 어, 그러니까 지금 함수할 때 제 그림 그리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제수생 딸. 그래. 나도 너 사랑하는데. 어, 수학 공부 계속 열심히 하자. 알겠지? 음, 그래. 음, 뭐, 랄랄랄랄. 그래요. 같이 열심히 다리. 인천 만수고등학교 정세동아리야? 정세, 정시동아리? 아, 정시동아리? 야, 정시동아리가 있어? 오, 만수고등학교만 만수동이니, 여러분? 혹시? 오, 만수고등학교 화이팅. 저는 부평 사람이니까요. 어, 마학의 도시 부평. 화이팅. 그래요. 고마워. 혓바닥 또 얘기 나오고. 언제 한번 보면은 뭐, 인사나 좀 해주세요. 제가 만수동 그쪽으로 갈 일이 거의 없는데. 아무튼. 어, 디테일. 제출한 그림 20여 개. 잘 찾아보세요. 너 20개를 그렸는데 찾아보는 거는, 그, 나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 할 때 뭐, 고마워요. 이거 되게, 되게 특색있다. 근데 질감이 너무 좋다. 컴퓨터로 그린 거 맞지? 이게 직선인 완전 컴퓨터인데. 대단하다, 근데. 우와. 이런 거 좋다. 이런 거 좋아. 아, 김정은 머리인데 생긴 것도 김정은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기도 한데. 김정은 나보다 어려워 버리고. 야, 진짜 재수없게 생겼다. 진짜. 아, 진짜 그, 뭐라 그럴까? 그 삼국지에 나오는 동탁 같은 인물이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탐가 놀이. 그치? 어, 고맙습니다. 아, 진짜 더러워. 내가 코털이 보이잖아. 수학할 때 하지 말라 그랬지. 김정은 머리, 너 아까 걔랑 똑같은 애구나? 다음. 아, 이 얘기 저 많이 들었어요. 루이지 닮았다는 얘기 좀 들었어요. 이게 뭐. 키 크고 뭐, 그런 친구들. 1985, 11, 21, 하태? 이게 무슨 말이야? 1985년 11월 21일 하태가 뭐야? 어쨌든, 어우, 고맙습니다. 그림 너무 잘 그리시네요. 오케이. 가만히 있어봐. 이건 또 뭐야? 난 수험 시장 올인원을 전공했다, 사실. 니놈을 이겨 설대 연대 싹 가주마. Better. 그 다음에 유영독해 V, 김지영. 이게 뭐야? 턱? 티커? 턱컵? 턱. 뭐야? 34번이야? 뭐야? 39번이야? 이게 뭐야, 도대체? 뭐, 충은 또 뭔데? 이거 또 안 좋은 말 아니니? 너네 지난번 뭐 어디는 되게 안 좋은 말 쓴 걸 내가 모르고 막 소개했다고 그러던데. 이건 도대체 누구고? 하태? 하태야? 너 이름 뭐니? 하태니, 너? 이게 누구니,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도형으로만 그린 게. 어우, 이거 좋네요. 직사각형과 원과 이등병상과 금리로만 그렸대. 고마워요. 아, 이거 재밌습니다. 아, 좋습니다. 추가 보자. 네. 하태니, 나 진짜 턱수염 한번 갈까? 이게 뭐야? 농고방 화이팅? 세원 당구장? 맞아, 이거? 당구장? 뭔 소리야, 이거? 똥고방이야? 농고방이야? 몸 무슨 보유야?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거 매력 있다. 가볼까, 여기? 열심히 공부하세요. 타요, 타요, 뭐야? 뭐, 뭐, 이거? 뭐니? 저 10년 전, 지금. 별 다른 게 없네요. 네, 고마워요. E.V.S. 수능특강 영어. 네, 고맙습니다. 아유, 캐릭터와. 이건 또 뭐야? 결국 용사로 전직한 아, 바이. 하태에 너가 되게 많이 그렸구나. 이거 지금 오이 같은데? 진짜, 진짜. 어...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근데 하태야. 진짜로. 알겠지? 이건 또 뭐야. 하태 이 새끼 너 진짜 뭐 하는 거냐 지금 너. 공부해. 목도리 도감에 정상적인 거 흘려되다가 낭이로 변신 후 점점 미쳐가는 그림. 이게 되게 학년이 고3 친구 맞나? 이게 지금? 이게 뭐야? 무슨 책이지 이게? 일부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딱 봐도 인던덜 스페이스스. 나 알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아이고 모르겠다. 김재영 하태 화이팅. 세중파 화이팅. 팀 공유 화이팅. 이게 뭐야? 하나도 모르겠다. 이건 시계 삼행식. 아무튼 의미가 없이. 김하태 화이팅. 지하태 화이팅. 아이 됐어. 그만해. 너 그만해. 인펀트. 인본. 아기지형 4개월. 4개월 때 그러면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안경 쓰고. 6월 24일. 내 생일 네 마음대로. 네가 마음대로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 아 4개월 지나서야? 고마워. 와. 와. 아 그래도. 아 어떻게 할 수 없네. 아 가려줬구나. 자체 모자이크. 그래. 이야. 부이모고의 창조. 야. 왠지 윤태건 같은 느낌이야. 왠지. 무슨 건이니? 아무튼. 윤건하. 우와. 이거 뭐야? 천지창조야? 이야. 인정. 대박이다. 이거 진짜. 옆모습 진짜. 애매하게 생긴 이 옆모습. 오. 이런 인과관계를 잡을 줄 아셔야 돼요. 아 하는 순간을 잡을 줄 아셔야 돼요. 응집성 관계 선지 부의 영어. 그래요. 음.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거 재교재네요. 네. 고맙습니다. 아 너무 잘 그린다. 귀엽게 잘 그린다. 이건 또 뭐하는. 이게 또 남의 책이네. 이것도. 어? 이게 뭐야. 일부 업무를 외부의 전문가. 외부의 전문가. 핵심 역량. 타기업. 이게 뭐야. 자. 핫해. 이 시기 또 핫해. 너 씨. 그만 보내. 너. 공부 좀 해라. 너 이제. 그래요. 이게 뭐야. This time is. This time I want. Like. It's machinetic. 모르겠습니다. 어. 그래요. 네. 고마워요. 네. 핫해. 핫해는 이제 앞으로 나오면 넘길게요. 씨끼가 진짜. 와. 이거 잘 그린다. 근데 모자티. 나 이번에 다른 모자티. 하도 그 모자티 똑같은 거 입지 말라고. 저기 실장님이 뭐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딴 거 입었는데. 오. 너무 잘 그린다. 이거 지금. 이 광대법소. 와. 이빨법소. 오. 근데 이게.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아니 웃음이 나오면 안 될 만한 것 같은데. 웃음이 나는 게 내가 너무 짜증이 나 내 스스로에게. 이게. 그 뭔데 이게. 이게 나. 이게. 아. 이거. 아. 이거. 의미 없이 웃기잖아. 이거. 박카스 먹었니? 아. 이거 진짜 만약에 저만을 위해서 한 거라면. 아. 씨. 진짜. 곳곳에 제가 있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 오케이. 어이없는데 재밌다. 그래요. 자꾸 도덕. 이거 뭐. 윤사 공부하는 거니. 너 지금?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야. 야. 이거 진짜 책인데? 어? 웃기게 그리려 했는데 너무 잘 그려서 마음에 안 든. 잘 그리긴. 확. 야. 너무 잘 그렸다. 근데. 죄송합니다. EBS. 저. EBS님. 저. 아무 시도 안 했어요. 고소하지 마세요. 어. 오케이. 못 말리는 조교천사. 대치러셀. 어. 핫해. 대치러셀. 이 새끼 이거 핫해 너구나. 너. 자. 출석부호와. 대치러셀 거. 너 죽었어. 그래요. 고마워요. 근데. 우리 조교 알지? 유진이. 아. 끝났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나온 거 중에는 진짜 압도적으로 아까 그 천지찬 상자. 어. 이거 하고요. 이건 진짜 압도적이고. 어. 어. 이거 나이스하고. 굉장히 누아르적이죠. 어. 이거 정말 기분 나빴고요. 어. 어. 이건 정말 정상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친구의 그림이라고 보여지고요.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이 순간에도 그림 계속 들어오거든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다 소개해 드릴게요. 조금 숨이 좀 숨 트이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네. 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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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